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가 당초보다 12만여 가구가 늘어나 64만 8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가구를 기초로 당초 지급 대상 가구를 52만 1천 가구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활용해 검증한 결과 64만 8천 가구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도 당초 1,768억 원에서 2,036억 원으로 26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도는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